안녕하세요 온우리누리 온우리블루벨 입니다 아 이 나무는 저번 영상에 싹만 탄 것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접목을 한 나무입니다 대목은 예전히 스타고 여기 보시면 요 나무는 잘라도 접목을 안했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다른 대목에는 접목을 안했습니다 한나무만 접목을 했구요 한나무만 접목한 이유가 땡볕에 7월 이게 요게 이제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한 7월 셋째 주 넷째 주 넷째 쯤 됐네요 넷째 주쯤에 접목을 했는데 아 이 하우스 안에서 땡볕에 갈라니까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나무만 했습니다 다행히 요렇게 성공해 주네요 아침에 풀 뽑다가 아 풀 세기한 데 또 썰었네요 이상 온우리블루벨 입니다